부엉보고 2.0 우리 수요저녁기도회가 더불어서 2023년 장애인주간기념 수요찬양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 특별히 사랑부, 소망부 가족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끼리 한번 반갑습니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소란스럽기도 하지만 행복한 모습이에요 언제나 우리 사랑부 예배는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번 주 배부되어진 장애인주간기념 특별 신문을 읽으셨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처럼 보금이 기쁨인다라고 하는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신문을 받아보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나중에 예배를 맞추고 가시다 보면 양 사이드에 이 신문이 있을 것을 꼭 읽어보시면 정말 이곳에서 보금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한 성도들을 만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3년 이상의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각지 못하게 우리 마음속에 있던 기쁨은 다 사라지고 보이지 않게 서로 다투거나 또 힘든 일을 맞이하면 참지 못하고 사건 사고가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힘들면 참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만드실 때에 아담과에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3절에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자연 만물만 봐도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먹구름이 찾아온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과 자연을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인간의 기쁨과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갈 뿐 아니라 구원의 기쁨조차도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이슨 10편에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0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에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자유를 억압하고 죄는 서로를 이간질하고 결국 죄는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사슨 사망이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 치료할 치료약이 없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에게 찾아온 것은 어떤 사람도 의외 없이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우리에게는 절망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은수되게 하고 내 우선도 여자의 우선과 은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우선을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이 들어야 될 참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오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받아지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주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봉독의 말씀 로마스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죄에서 용삼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데아스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전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장애인주일 기념 수요 찬양에 처음 오신 우리 장애인 성교부 가족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요청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좌절케 합니다 우리의 평안을 뺏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를 슬픔과 절망 우울의 모든 요소들이 가득하게 하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아픔과 고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가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모든 일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2부 순서에 우리 장애 성교부가 사회 가는 영상을 보게 될 텐데 이 사랑부 형제 자매들이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기대하는지 예배 가운데서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주 안에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이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손을 올리면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약점을 바라보면 어떻게 저런 모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제가 웃으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지금 많이 긴장이 돼가지고 제가 사랑부 형제 자매들하고 설교할 때는 언제나 기뻐해요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 어르신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면 늘 긴장이 많이 되어집니다 사투리가 나올까 싶어가지고 세상이 주는 기쁨은 여러분들 하루 이틀 지나면 유효기간이 끝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평생 그 기쁨 안에서 행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제가 숨기고 있는 사랑의 복지관 지난 코로나 가운데서도 귀한 사익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사랑의 복지관 같은 기관이 북한에서도 세워져서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바자일을 해서 그동안 조그마한 돈을 모아놨습니다 근데 통일이 빨리 되면 우리가 북한에 가서 우리가 복지관을 지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사실 목지적 후원금은 3년 안에 사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 저희들이 고민하고 여러 곳을 찾는 가운데 북한에서 탈북에서 남한으로 내려와가지고 행복한 삶을 원하던 분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라면서 보니 장애아이가 되어졌습니다 사실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 남한에 와서 환경에 적응하는 데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태어난 아이가 장애아이가 되어지니까 이중고를 끊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겠습니까 마침 저희 복지관과 연결이 되어져서 이분 14가정들을 저희들이 선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애아동들이 필요한 치료비와 또 이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이후에 작년 겨울에 저들이 사역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이 사역 보고하는 같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힘든 시간에 사랑의 교회가 자신의 이웃이 되어져서 함께 이 무거운 짐을 져주심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그들의 고백 가운데 그들이 보고하는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혼자서 힘들다라고 끙끙거리고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그 힘듦을 함께 주고 그들과 함께 웃어주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귀한 분들이 있어서 이 코로나 가운데서 이 남한에 내려와서 장애아이를 키우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침 여러분들이 지난 겨울에 추운 가운데서도 사랑의 쌀을 주셔서 또 사랑의 쌀과 함께 성탄절을 맞이해서 제가 이 가정들마다 방문해서 쌀과 케이크를 전하면서 필요한 가정에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었더니 그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기쁨이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강대상을 통해서 지역으로 흘러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뻄을 전파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웃음을 잃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웃음을 대착해 주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이 기뻄을 누리겠지만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통해 잃어버린 기뻄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 기쁨 가운데 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도록 기쁨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얼굴 표정에 저처럼 이렇게 굳어 있거나 얼굴이 밝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체크해 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죄로부터 용서 안 받고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영원히 지옥 가서 그곳에서 행보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 상관없이 나의 능력과 지혜와 관계없이 어떤 모습이든지 그 예수 그리스를 구조로 영접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 기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기뻐하고 오늘도 이 자리를 사모해서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원래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암다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져서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어렵지 않은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보금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어졌고 이 보금을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장애인주일 기념해서 우리가 수요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 앞자리에 우리 소망부 사랑부 형제자매들 가족들이 이렇게 다 앉아있는 거 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얼굴만 봐도 예수 믿는지 안 믿는 줄 알 거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입으로 신하고 고백해야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이렇게 알지만 저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얼굴만 보면 아 이 형제자매가 예수를 믿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런 경직까지 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비록 말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해도 주일날 교회 오는 모습이 너무너무 행복한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형제자매들과 정말 보금 때문에 이들이 기뻐하고 매일 주일마다 춤을 칩니다 아까도 우리 새끼나 찬양할 때 춤을 친 친구들이 나오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들이 당황할까 싶어가지고 그 친구들을 자제하고 평소에 아주 온순하고 서있는 친구들만 나왔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주일날 한번 와보세요 팔딱팔딱 뛰는데 저는 그걸 잘 못해요 우리 친구들은 뒤에서 앞에서 찬양하면요 손을 두고 찬양합니다 저는 사역 가운데 행제자매들과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가 565장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근심 걱정 없이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더라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랑부 소망부 형제 자매들 어린아이 같이 예수께로 가면 기쁘고 찬양이 나오고 근심 걱정이 다 살아가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복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께로 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기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환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기뻄이 충만합니다 사실 우리 형제 자매들 보면 장애라고 하는 이 높은 장벽이 있어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들 마음속에 복음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매주일마다 직장 가운데서 사회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아래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즐거움이에요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주마다 여러분들 기쁨으로 교회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기쁨이 없다고 할지라도 매주마다 교회를 향해서 수요일 저녁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마다 기쁨으로 나오면 그곳에 또 기쁨이 생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면 이 시간 기쁨 되신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일평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잃지 않으냐고 항상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장애인 주간 기념 수요 찬양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아직도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도와주셔서 꼭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함께하는 우리 장애인 모든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사랑의 교회와 함께 울고 함께 우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총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2부 특별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